오늘 점심은 연어 샌드위치 만들거예요. 강아지들 소리 엄청나죠? 강아지들도 잘 섞어줘요. 강아지들도 잘 섞어줘요. 잘 섞어줘요. 계란말이 계란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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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끊임 쌀가루 제거 쌀가루 깻잎 육수 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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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를 일단 연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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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간장 고춧가루 비빔밥을 먹어야지 무김치와 식용유 고기 기운이 당면을 넣어줘요 짜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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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에 지금 강아지 두 마리 있어가지고 평범 보다 좀 시끄러울걸 집에 탑물조사 부터야되는데요 다 같이 몰려다닐 필요 없이 티벌이 마루야 우와 얼음 땡 손 좋았다 고기 다 손질을 해가지고 빨리 닦는다 한 후 한 후 한 후 양파 ique 한 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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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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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어? 되게 부족해. 아이고. 한 번 먹어볼까? 어! 싱거워. 진짜? 진짜 우이랑 깻잎이 있어서 들고 와야지 생각한다. 까먹고 그냥 와버렸네. 오이 두 개인데? 멸스틱 간장 치즈가루 치즈 에든틱 보석 치즈 Scottie 아니요 치즈 여자앤실름 그리고 치즈 치즈 동그랗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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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맘에 들어요. 진짜 너무 맘에 들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초코가 너무 너무 달아서 절반 정도 남겼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 거예요. 어차피 동네여서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올 겁니다. 뭐 먹을 거야, 지영이? 삼겹살. 이제 3번으로 2분여. 예약 1분이 많이 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삼겹살 2분 빼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이거. 미리 얘기해 주세요. 새우 새우 삼겹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makingไ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느리 고구마 파 소금 고기 소금 소금 고기 치킨과 매콤한 슈퍼 저는 한 번에 먹어야 된다. 제가 먹었던 연어 간장의 장이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제 먹었던 연어 간장 그 간단한 장이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밥 위에 올려서 먹어보려고요. 고춧가루 비추는 중간장 콜라 테이프 아이스크림 껍질 소금 소금 갈색 계란 계란 3분간 5분간 3분간 올렸어요 올려서 썰기 양파 소금 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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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에 고춧가루 고추고추 공간이 아니야, 진짜 20만원이야. 전소민 씨. 공간이 아니야, 진짜 20만원이야. 공간이 아니야, 진짜 20만원이야. 공간이 아니야, 진짜 20만원이야. 공간이 아니야, 진짜 20만원이야. 친구랑 저녁으로 우삼겸 메밀면 샐러드 먹을 거예요. 한번 까볼까요? 됐어. 됐어. 애들 빨리 가야 돼가지고 보나 갔어. 응. 우리 치킨. 친구들 중. 그치? 어떡해 보여. 응, 좀? 조금 더? 지금 내일 수강생증이거든? 응? 오늘은 닭가슴살 청경채 덮밥. 볶음밥 해서 먹을 거예요. 하얀數에 귀短 채소를 사줄게요. eg. 전통 치즈. 스스테라스. 전통 치즈. 우금보다 많이 넣어갈게요. 그리고 네이버. 양파 그릇에 불과 후추 소금을 넣어 줍니다. 소금을 잘라줍니다. 후추 계란을 넣고 고추에 다진마늘을 넣고 청양고추 간장 청양고추 고추 맵고추 청양고추 흰색 알았어x2 재밌게 돌아 어? 오늘은 이거 먹고 재청소하는 날이어서 엄청 바쁘게 요리조리 왔다갔다 할 거예요 1년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